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이미 5월경에 백이범 모의고사 시즌1 노멀 버전과 블랙 버전이 운영이 되었었고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시즌2를 개강할 것이고요. 이미 노멀 버전 같은 경우는 강의가 올라가 있죠. 블랙 버전도 마찬가지고 아마 OT를 1강을 듣고 OT를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리고 회차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난이도는 어떤지 난이도는 미리 알려드리면 일종의 스포일러가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투트랙으로 60회분 수준별 성격이 좀 다른 형태의 모의고사를 진행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는 공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시즌1에서 경험을 했을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작년 모의고사 문제 작년에 제 모의고사 문제나 엔젤을 풀었던 학생들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작년에 제가 운영했던 문제와도 단 한 문제도 겹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항들이에요. 그 다음에 노말이나 블랙도 노말과 블랙이 어느 정도 문제를 공유하느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요. 뭐 당연하게도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별로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은 문항들은 섞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자기파 문제라든지 물질의 자성 문제라든지 이런 사소한 문항들 있잖아요. 수소원자라든지 뭐 이런 거 쉬운 거 그런 건 좀 중복되지 않냐 두 개 다 사기가 좀 꺼림칙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소하고도 쉬운 문제조차도 단 한 문제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 제작한 작년 문제와도 한 문제도 중복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노말 블랙도 서로 겹치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정규 모의고사는 60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 이외에도 뭐 이미 비라이브를 두 차례 실시했잖아요. 비라이브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뭐 전국 모의고사의 형태로 응시할 수 있는 이제 8월 달에 마지막 비라이브 모의고사를 또 실시를 할 텐데 3회차가 요것도 한 문제도 안 겹칩니다. 당연히 어떤 어떤 회차 어떤 그 수준을 따라오더라도 구성을 따라오더라도 절대 한 문제도 겹치지 않는다는 거 비라이브 모의고사 3회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한 변형 모고 이번에 이제 일당백 엔제에서 부록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삼순환 기출 특강에서 수특 변형 모고를 3회분 실시했죠. 제가 올해 이제 총 운영하게 될 모의고사는 공식적으로는 69회입니다. 물리학 1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또 있어요. 사실 이제 플랜 B 16 플러스 4 트레이닝이라는 강좌가 8월 달에 개강을 할 텐데 그 강좌도 사실은 모의고사 10회분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제 풀커리를 따라온다라고 하면 모의고사를 총 비라이브 포함해서 79회분을 푸는 셈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다 들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뭐 이제 본인의 상태 본인의 학습 수준에 맞춰서 학습 단계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잘 뽑아 먹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컨텐츠가 부족해서 이런 이제 일도 있었잖아. 아 인간 컨텐츠는 워낙 오픈되어 있고 인간 컨텐츠만으로는 조금 공부량이 학습량이 좀 부족한 느낌이다. 연습량이 부족한 느낌이다 해서 뭐 현장 강의도 갖고 뭐 이랬는데 그것조차도 제가 뭐 현장 강의를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비싼 돈을 내면서 현장 강의를 굳이 다녀야 되느냐 그 정도로 좀 풍부한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미 먼저 공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1에서 2회분 노멀 버전입니다. 노멀 버전 2회분을 진행을 해서 완강을 했고요.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4회분 7월 뭐 여러분들이 뭐 시기별로 딱 알기 좋게 분류를 하자면 7월, 8월, 9월, 10월이에요. 매달이죠. 매달. 매달.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노멀은 조금 평이한 형태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물론 그 와중에도 쉽기만 하지는 않아요. 시즌 1에서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시즌 1 2회분 중에 1회차 같은 경우는 뭐 몇몇 학생들에게는 뭐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모두가 일일적으로 난이도를 평가하지는 않죠. 학습 수준과 학습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1회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블랙보다 어렵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 건 이제 저희 기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분류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난이도는 굉장히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한다. 노멀을 가지고도 수능을 대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상대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의 모의고사다 보니까 후반 회차에 조금 집중을 시켰어요. 아무래도 이 10월 중순 이 이후부터 이제 한 달 정도는 사실상 실무의 시기죠. 파이널 시기이면서. 그래서 여기에다 좀 많이 배치했고 전반부에는 적절히 뭐 일주일에 한 회차 정도씩 따라오면 충분히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블랙 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반부에 좀 많이 배치를 했어요. 아무래도 좀 중상위권 이상의 수준이 좀 있는 학생들이 블랙을 좀 많이 선호할 거기 때문에 모래주머니 효과가 조금 강조된 거잖아요. 평균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물론 또 블랙이라고 해서 그냥 실전성이 떨어질 만큼 30분 안에 풀기가 도저히 불가능할 만큼의 그런 좀 모래주머니 효과만 강조된 모의고사는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또 상대적으로 평이한 또 상대적으로 괴랄한 뭐 그런 모의고사들이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을 최대한 다양하게 줬다라는 거. 이번 시즌2는 6회분으로 구성돼 있고 8월에도 6회분 그리고 이제 7, 8 조금씩 회차는 늘어납니다.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엔제 또는 킬러 또는 지식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테마별로 잘 갈무리를 하고 마무리 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모의 비중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걱정도 많이 하세요. 물론 제 걱정해주시는 거는 너무 고맙죠. 선생님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일정입니까? 그렇게 이제 걱정해주시는 건 되게 고마운데 또 이런 문제들을 과연 완주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마라톤에 빗대가지고 백이범이 저 무리한 스케줄을 완주할 수 있겠느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문항상으로만 따지면 이미 대부분의 어떤 문항을 우리는 이제 몇 번 강조하잖아요. 12월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비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너무 이제 일정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충분한 검토기간, 충분한 준비기간, 여유있게 저희 딴에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예정된 일정대로 모의고사는 개강을 하고 완강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낯뜨겁습니다만 좋은 평가들을 많이 내주셨죠. 작년에도 그랬고 모의고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전성과 모래주머니 효과를 겸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일단은 물론 실전성이 좀 더 강조되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리 보는 수능의 의미로서 30분 안에 시간 한 배가 되는지 또는 전범위 어떤 학습으로서 내가 교과서 한 권에 수록된 교과 내용 중에 또는 특정 출제 유형 중에 어떤 파트가 좀 취약한지를 알아보는 어떤 진단의 의미, 실전성의 의미 이런 것들도 모의고사의 중요한 의미겠지만 어쨌든 모의고사 자체도 학습의 의미를 갖죠. 교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배워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들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그것 역시 실전입니다.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면 약간 비현실적 학습 아니냐 과잉학습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조금 폄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올 만큼의 문항들을 현실적인 수준에서만 연습을 하는 게 좋다. 나는 좀 비현실적인 난이도의 모의고사는 싫다. 근데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그리고 형식이 좀 진화된 형태의 문제들이 수능에서 제시될 수가 있는 거거든. 항상 처음이라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그 예외성 같은 것들도 결국 실전성의 의미에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훈련을 해둬야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당일날 크게 당황하지 않고 제 실력을 뽐낼 수 있겠죠. 단 한 문제라도 본 적도 없는 문항을 만약에 만났다. 그럴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늘 새로운 것들은 개발이 되어지고 또 제시가 되기 때문에 평가원이 뭐 방향성을 조금 틀 수도 있잖아요. 이제까지의 트렌드에서 좀 벗어난 새로운 경향에 그런 문항들을 냈을 때 그 한 문항이 한 문항 실점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당황을 하게 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고 전체적으로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작년에도 강조했고 올해도 수준별로 하지만 이제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준별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블랙 모의고사에 대해서 저희 출제팀이 워낙 이제 여러 팀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편협한 시각에 갇히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죠. 많은 팀들 공식적으로 뭐 저희 연구실 내부 제작하는 문항을 제외하고 저희가 연구실에서 자체 제작하는 문항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항을 제외하고 네 팀하고 조인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관점에 다양한 유형에 다양한 수준의 모의고사들을 방대하게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퀄리티나 어쨌든 뭐 평가원스럽다 이런 이제 말씀도 작년 수능을 기점으로 좀 바뀐 것 같아서 흐뭇하긴 합니다. 어쨌든 좀 호평이 좀 이어지고 있고 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분명히 이제 그 채점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나 학평을 보고서 메가스터디 그 사이트에서 이용하고 있는 채점 서비스를 배기범 모의고사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기범 모의고사는 꽤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하잖아요. 그죠? 어 뭐 어쨌든 표본으로서는 꽤나 어떤 신뢰성이 높은 그런 이제 학생 수를 자랑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렇게 모수가 좀 많은데 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시면 이게 또 진단으로서의 의미도 꽤 강화될 텐데 너무 안 하긴 하더라. 그쵸? 뭔가 이제 점수화해서 자기 등급과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 약간 두려움 공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자꾸 해봐야 돼. 그래야 어떤 마음에 굳은살이 좀 생겨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어쨌든 연습이잖아요. 하지만 최대한 실전처럼. 그래서 봉투 뒷면에 QR코드가 있는데 그 QR코드로 서비스 접속하셔서 배기범 모의고사 선택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정답을 입력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그리고 이제 사후적인 여러가지 통계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좀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도출이 되거든. 그래서 남들은 뭐가 더 많이 틀렸는지 정답률도 확인할 수 있고 내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뭐 그런 재미도 있잖아. 소소한 재미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2는 7월 말에 완강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개강한 지 2주 만에 완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즌1, 시즌 노말 같은 경우는 노말 시즌2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회차 블랙버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3회차 정도씩 규칙적으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학습 계획이 있겠지만 최소 일주일에 하나 또는 두 회차 정도씩 소화를 해나간다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뭐 마무리 아닙니까? 아직 제가 남은 커리들도 꽤 있습니다만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점 조금 더 양질에 그리고 또 학습으로서도 충분한 교훈이 있는 그리고 진단으로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이제 모수 모집단의 어떤 학생 수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더 채점 서비스에 원활하게 참여를 해주시면 진단 그리고 채점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통계치 그리고 뭐 정답률 유용한 데이터들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학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강의를 또 찍을 거고요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것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어 수강률이 떨어집니다. 이게 시험만 보는 거지 근데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도 얻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몇몇 문항들 뭐 20문제면 20문제가 다 강의가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해설지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거고 본인이 이미 잘 하고 있는 파트 같은 경우는 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포인트가 되는 몇몇 문항들을 또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 저의 풀이법들 해설지보다 조금 다른 관점에 또는 해설지가 조금 미진하다 싶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설이 강의가 잘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내서 너무 문제만 이제 구해서 책만 사서 풀 생각하지 말고 강의도 좀 참조하시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대부분 배속 기능 활용하시니까 제가 뭐 60분에서 70분 회차당 보통 60분에서 70분 분량의 해설 강의를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실제로 수강하는 시간은 풀로 보더라도 뭐 한 40분? 배속 기능 활용하면 근데 거기다 또 인덱싱 해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문항만 선별해서 들으면 그마저도 한 2,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배기범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더라 문제 조건분석상 또는 풀이 방법론상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더라 이 문제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은 뭐더라 팁들을 또 이렇게 입체적으로 저와 함께 얻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수강에 신경 써가면서 강의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좀 애써서 뭐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건 아니지만 애써서 또 문제 제작하고 검토하고 출시하고 강의 찍고 이랬는데 낼름 낼름이라는 표현이 맞나? 어쨌든 문제지만 탁 싸가지고 풀고 채점하고 답만 그냥 맞춰보고 그렇게 난 몇 점 나왔으니까 좋아 난 몇 점 나왔으니까 싫어 뭐 이런 이제 단편적인 느낌에서 좀 벗어나서 입체적인 학습의 계기로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즌2 규칙적으로 좀 잘 학습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즌2가 끝날 무렵에 또 8월 한 둘째 주 정도에 또 시즌3도 개강을 할 거니까 어쨌든 9평 이전에 시즌3까지는 완강을 할 예정이에요. 그 스케줄대로 잘 따라오시면 최종적인 목표는 9평이 아니지만 9평 대비하는데도 전혀 손색은 없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조금 이제 발음이 약간 어색했을 거예요. 지금 약간 혓짧은 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지금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목이랑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목소리도 약간 갈라지죠. 요새 좀 폭염 때문에 올해 더위는 조금 예사롭지 않아요. 습도가 좀 높다 보니까 저도 좀 힘들다는 걸 좀 느껴요. 여름이 지금 절반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별서부터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들다. 몇 날 며칠 에어컨을 틀어놓고 잤더니 목이랑 입안이 다 맛이 갔는데 어쨌든 강의는 계속 진행되어야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 또는 이제 이런 뭐 염증 아무래도 이제 에어컨을 계속 에어컨에 노출되다 보면 목이나 이렇게 호흡기 쪽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컨디션에 큰 영향을 주죠. 사실 이제 호흡기 쪽은 그러니까 건강관리 좀 유의하시면서 잘 챙겨 먹고 이럴 때 일수록 잘 챙겨 먹고 잘 자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삐끗해버리면 학습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저도 이제 잘 챙겨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꽤나 그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관리뿐만 아니라 어쨌든 건강관리도 그만큼 비중을 둬서 좀 잘 관리하시면서 여름을 좀 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완강 때까지 열심히 달려서 하여튼 뭐 시즌 하나 끝날 때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도 지난 시즌 때보다는 문제가 조금 더 다채롭고 난이도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점수가 좀 그래도 2점이라도 3점이라도 회차단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이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오티 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